네, 그럼 다시 한 번 보도국에서 비 피해 상황을 취재하고 있는 이성훈 기자 연결해서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성훈 기자, 현재 상황 전해 주세요. 이 시각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비구름 때는 동서로 길게 형성됐지만 남북으로는 좁은데요. 서울 남부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서울 남부 지역에는 특히 서울 동작구에는 시간당 90mm의 기록적인 수준의 비가 퍼붓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북부 지역에는 5mm 내외로 비가 약하게 내리는 등 강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중부지방부터 전북과 경북까지는 당분간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새롭게 들어온 비 피해 상황도 있습니까? 신호장이와 열차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동작구 사당로, 강남 테헤란로, 담원호 등에서도 침수가 발생해 고장 차량의 줄을 잃으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일 강수량은 200mm에 육박했는데요. 경기 소방재난본부는 오후 5시 기준 연천과 포천, 안산, 과천 등에서 불어난 물에 고립된 시민 6명을 구조했습니다. 이 밖의 주택이나 도로가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일도 속출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도 80관이 넘는 호우 피해 정보를 받았습니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오전 11시 20분쯤 철원군 동성읍에서 주택이 침수돼 주민 중량이 마을의 간으로 일시 대피했다가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저지대 침투와 하천 저수지 범람 등에 유의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에서는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이 밖의 주택이 침투리 message 속을펴 Restaurant omb hjне66년 힐링 양단 fl峰 remembered first